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파라과이 공화국은 볼리비아와 더불어 남아메리카에 있는 내륙국이다. 파라과이 강이 지나며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동북쪽으로는 브라질과 북서쪽으로는 볼리비아와 맞닿아 있다. 남아메리카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나라라서 때로는 아메리카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도는 아순시온이며 주요 도시로는 아순시온, 엔카르나시온, 시오다드데레스테 등이 있다. 파라과이 라는 국호는 북에서 남으로 이 나라의 중심을 지나는 파라과이 강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강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넷 이상의 설이 있다. 과라니어로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파라는 여러 색깔의 구하는 물결표에서 물결표에 속하는 장소, 와이는 물, 강 혹은 호수를 뜻한다. 즉, 강물의 여러 색깔 이란 뜻이 된다. 파라과이는 파라과이 강을 기준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공식적으로는 서부 파라과이 파라과이 오시덴탈이며 차코 샤코라고도 한다. 으로 나뉜다. 남동부 국경은 파라나 강이며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 이타이프 발전소가 있다. 이 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로 파라과이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공급한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이타이프 댐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댐 전력에서 50%의 권리를 가진다. 파라과이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의 15% 정도만 소비하기 때문에 나머지 전력은 브라질에 판매한다. 파라냐 강이 다른 거대 수력발전소로는 야시레타 댐이 있는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공유하고 있다. 지형은 동쪽에는 초지와 숲이 울창한 언덕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저지의 습지 평야이다. 이 지역의 기후는 온대기후로 동부지역은 강수량이 상당하나 서쪽 끝으로는 반건조기후를 보인다. 이타이프 발전소는 파라나 강의 파라과이와 브라질이 함께 지은 때입니다. 브라질에는 나라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의 4분의 1을 공급해주고 파라과이에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해준다. 이 발전소는 2008년에 약 940초 6800억 kwh 위전기를 생산해냈으며 이 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댐으로 기록되어 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파라과이는 숲이 우거졌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곳에서 반 유목생활을 하며 과라니어를 쓰는 부족들이 살았으며 용맹한 전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1525년 에스파냐 A 가르시아가 파라과이에 처음 발을 들인 이래로 1536년부터 식민지화를 시작했다. 1537년 8월 15일 아순시온의 에스파냐 탐험가 후안데 살라사르 이에스피노사가 정착지를 건설했다. 이 도시는 18세기 남아메리카에 정착한 예수회의 성교지였으며 에스파냐 식민지의 지방중심지가 되었다. 동부 파라과이에 예수회 공회도소 가 설치되어 150여 년간 번서했으나 1767년에 에스파냐 왕가가 예수회를 추방했다. 파라과이는 1811년 5월 14일에 에스파냐 지역정부를 전복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파라과이의 역사는 공산주의 정부와 정치적 불안정과 내분, 이웃나라와의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파라과이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 독립 후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대 프란시아를 중심으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의 아들인 c. a. 로베스 동안에도 외국 자본을 들어오게 하여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삼국동맹 전쟁에서 5년간 남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1870년에 패배하여 나라가 파괴되고 인구가 크게 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하였으며 파라과이 남자 인구의 90%에 달하는 인구가 이 전쟁을 목숨을 잃어 수많은 전쟁 미망인이 양산되기도 했다. 파라과이는 과거 전체가 파라과이의 영토였던 이구아수 폭포의 상당 부분을 뺏기는 등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영토를 크게 잃었다. 그리고 친아르헨티나, 친브라질로 대립하다가 1930년대 차코 전쟁에서 파라과이는 볼리비아를 무찔렀다. 파라과이는 차코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되찾았으며 평화의 대가로 영토를 더 얻었다. 역사가와 교육자, 정치가들은 파라과이 역사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나라의 역사적 사건, 특히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서술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난다. 콜로라도당과 자유당은 파라과이 역사의 독특한 공식 서술을 유지했다. 1869년 아순시온 점령 당시 브라질 제국군은 파라과이 국립문서기록소 자료를 찾아 희우지 자네이로로 가져가서 비밀로 지켰으며, 그래서 파라과이의 식민시대와 초기 역사를 연구하기는 힘들다. 1949년 콜로라도당의 페데리코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5년 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장군의 쿠데타로 물러나고 말았다. 새 대통령 스트로에스네르는 군사독재 정치를 실시했으며, 반대자를 탄압하고 파라과이에서 쫓아내는 등 가혹한 통치를 하였다. 또한 부정선거를 통해 무려 7번이나 재당선되었다. 1980년대 후반 아들인 구스타보에게 세습을 시도하다가 이에 분노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의 쿠데타로 추방당했다. 새 대통령 로드리게스는 민주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스트로에스네르와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1992년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국 자신이 지지한 와스모시 몬띠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로써 차베스 이후 39년 만에 민정을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와스모시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군의 방해와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군부가 쿠데타를 시도하는 등 테러의 위험에 둘러싸이게 된다. 1998년 라울 꾸바스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아르가니아 부통령의 암살과 오비에도 장군의 권력 남용 등에 대한 책임으로 7개월 만에 파면당하고 말았다. 1999년 곤살레스 마키가 권한을 승계받았지만, 뇌물수수와 국가 이미지 실추 등으로 지지율을 잃고 말았다. 2003년 새로 선출된 니카노르 두아르테는 부패 주방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나, 경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았다. 2008년 페르난도 루고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61년 만에 좌파 정권 복귀를 이루었고,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루고는 41%에 가까운 득표율로, 콜로라도당의 블랑카 오벨라르는 약 31%에 그쳤다. 무토지 농민 시위에 유혈 진압의 책임을 물어 루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2년에 페데리코 프랑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2013년 8월 15일 오라시오 카르테스가 당선되어, 5년 만에 콜로라도당 정권 교체를 따라 복귀하게 되었다. 남동부는 열대우림이 울창하고 토양이 비옥한데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농목주거비 발달하여 전체 인구의 96%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반면 북서부는 완전한 평원이지만 비가 불규칙하게 내릴 뿐만 아니라, 건조한 초원과 밀림으로 덮여 있고 투수성이 강한 사력층으로 이루어진 불모지대이다. 미국계 석유회사들은 이 지역의 석유채굴권을 획득하였으며, 미국의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있다. 연평균 기온은 24.5이다. 수도는 아순시온이며, 인구의 98%가 파라과이 강 동쪽에 살고 있다. 파라과이에는 공항도 잘 발달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 국도 제1호선, 국도 제2호선, 국도 제3호선 등이 주로 관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11년에 첫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1992년 6월 20일에 현행 신헌법이 발효되었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5년 단임제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 45석, 하원 8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상원은 전국구 비례대표제, 하원은 지방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주요 정당으로 현 여당인 홍당과 야당인 급진정통자유당 등이 있다. 현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에 취임한 오라시오 카르테스이며, 총체적 국가개혁을 천명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정치개혁을 선정하였다. 현재 파라과이는 무토지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문제와 빈곤 심화에 따른 치안 불안이 핵심 이슈이다. 대외적으로 파라과이는 반공자유주의 국가와의 재휴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며, 중남미 여러 나라, 특히 메르코스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정치적으로는 친서방 반공국가였으나, 1989년 로드리게스 대통령 집권 이후 소련 해체 등의 여파로 공산권이었던 동국원과도 외교관계 수립하였다. 미주기구, 리오그룹 등 영내 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중시하고 있으며, 1991년 3월 남미 공동시장의 출범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영내 회원국과 재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볼리비아, 칠레 등 인접국과 설린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1962년에 대한민국과 수교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수교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사직면제협정, 투자보장협정, 범죄인 인도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정책을 취하고, 각급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왔으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진출 및 경제,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파라과이는 현재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중화민국과 수교 중인 나라이다. 좌파 성향인 페르난도 루고 집권 시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양안관계가 나아지는 상황에서 중화민국 측을 배려하여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하였다. 일본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다만 무역 분야에서는 매우 협력하게 되어 있는 축으로 가지고 있으며, 투자 활동도 꽤나 폭넓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파라과이인의 90% 이상이 황인종계인 과라니족 등의 인디오가 스페인인 사이의 혼혈이다. 스페인어와 과라니어가 공용어이다. 원주민들은 모헤뉴어도 사용한다. 콘셉션에 있는 가톨릭 성당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국교였으며 90%가 믿는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선택이 자유롭다. 2002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파라과이 516만 3198명이 인구 중 종교 관련 질문은 10세 이상인 389만 2603명에게만 해당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